수영 잘해요, 농철 씨는. 너무 기가 막힙니다. 걱정하지 마십시오. 다녀오겠습니다, 금방. 농철 씨! 오랜만에 만약에 빠지셨던 내용이나 접영 이런 거 좀 화려한 기술 좀 보여주세요. 정리하지 마세요. 수영하러 가는 거예요. 눈 한 번 저어서 저기까지 남아오면 멋있게 해요. 안 빠지고 가도 돼요? 네, 그렇죠. 시행하려면 가도 돼요? 네, 한 바퀴 돌보고 싶습니다. 자, 운전합니다. 여기 밑에 힘들. 여기 밑에 힘들. 동심환이 어떻게 해요? 동심환이 어떻게 해요? 동심환이 어떻게 해요? 엠레를 타세요. 이게 중심이에요. 안 그렇지 않아요. 괜찮으시죠. 용기랑. 왼손으로 노래 잡죠? 배웠죠? 너무 편해서 잠깐 누워 있는 거예요. 물이 더 편합니다. 물이 더 편해요 물이. 물으세요. 있으면 딱 살 수 있습니다. 아니요. 어디 가세요? 너무 편해서요. 너무 편해서. 감사합니다. 갈게요. 서세요. 어디 가세요? 네 한 손으로 잡으세요. 아니요. 그럼 시작할게요. 여기 너무 길건데요. 발이 안 나요. 발이 안 나요. 정정. 물 많이 드실 것 같은데? 아유 참. 지도칸들을 말려면. 짜증으신 거예요. 지도칸들을 말려면. 빨리 지도칸들을 말려면. 빨리 지도칸들을 말려면. 아 이게 실력네. 이렇게 발아입구나. 자 갑니다. 아니 노를. 자 노가 싶은 거야 이제. 귀지프겠죠? 자아. 아유. 나와 나와 나와. 귀지겠다. 아우 귀지겠다. 자 드디어. 노공정 선생님의 입에서. 자 좀 빨리 치겠다. 자 아직 나왔어요. 아 처음으로. 자 지금 해 주셨어. 자 사기꾼. 자 일단. 노공 선생님. 배를 놔주시고. 수영으로 좀 나오세요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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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를 그냥 버리네요. 자 노선생님이. 오랜만에 뵈요. 저 터로 치킨다. 한번 보세요. 아니 가라. 선생님. 선생님. 아니 무슨. 아니 무슨. 슈트를 입고 부양을 했는데. 아니 무슨. 용대를 맺어. 슈트를 입고 부양을 했는데. 용대를 맺어. 선생님 일로 오세요. 어. 보고 있어요. 어우 죽겠네. 죽겠어? 아니 내가.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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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러세요. 이래야.